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세르동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세르동사는 이제 영어로 치면 비동사의 역할인데 비동사가 세르동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 발자국만 더 나가보려고 해요. 자, 보시죠. 영어에서 비동사는 스페인어로는 뭐다? 자, 짠! 하면요. 세르동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도 있다? 에스타르동사도 있다. 어이구, 머리야. 뒤통수 맞은 느낌이 나시죠? 자, 영어에서 비동사 역할은 스페인어에서는 마치 세르동사만 있는 것처럼 제가 거짓말을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세르 친구 에스타르도 있어요. 이 둘이 둘이서 이제 양분하고 있어요. 분단되어 있는 스페인어의 어떤 비동사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am이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그것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면 요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요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요에스토이도 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 살짝 눈치를 채셨겠지만 소이가 세르동사가 여섯 가지가 있는 것처럼 에스타르동사도 마찬가지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 여섯 가지는 착착착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겠는데요. 그 전에 도대체 언제는 소이, 언제는 세를 쓰고 언제는 에스타르를 쓰느냐 그 구분을 한번 싹 해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빠밤, 세르네, 에스타르 자, 둘 중에 어떤 경우에는 뭐가 쓰이는지 지금부터 한번 싹 볼게요. 나는 학생이야. 예뻐. 어디서 왔어. 토마토로 만들었어. 이 목걸이 내 거야. 이 다섯 개의 문장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지속적인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 그것이 이 다섯 개의 문장의 공통점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난 학생이라는 게 어제 학생, 나는 오늘은 직장인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죠. 예쁜 것도 말이죠. 예쁘던 게 오늘날 갑자기 아, 이런 불행이 갑자기 찾아오진 않죠. 한국에서 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국에서 왔으면 그건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토마토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바뀔 수도 없죠. 이미 만들었는데 그 토마토가 뭐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서 토마토로 감자를 바꿉니까? 그럴 수 없는 일. 목걸이는 내 거야. 이것도 내가 너한테 뭐 주거나 하지 않는 한 이게 바뀔 수가 없는 일. 이 지속적인 일. 반대로 에스타르는 언제 쓰느냐. 일시적인 일을 씁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 그러면 닫으면 되죠. 닫았다, 이랬다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 어떤 것. 그는 위층에 있지만 좀 이따 내가 부르마 아래층으로 내려오겠죠. 그녀는 스페인에 지금 현재 있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좀 이따가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비교해 볼까요? 난 한국에서 왔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이게 쉽게 바뀔 수 없죠. 왜냐하면 돌아갔다 다시 온다고 해도 아까 그 상황에서 한국에서 온 거는 또 변할 수가 없는 거고. 그쵸? 자, 그래서 지속적인 것에 세르, 에스타르는 일시적. 자, 이거 이름만 한번 붙여볼게요. 학생이야 뭐냐면 직업 예쁘다, 특성 어디서 왔다, 출신 만들었어, 재료 내 거야, 소유 자, 이렇게 다섯 개는 세르 농사를 사용한다. 열려 있다, 상태 위층에 있다, 위치 스페인에서 있어, 장소 상태, 위치, 장소 거의 비슷한 얘기죠. 변동 가능한 즉각적으로 싹싹 바꿀 수 있는 것은 에스타를 사용한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한 문장, 한 문장 각계 격파하면서 언어를 정복하게 되어 있고 각 문장에는 상황과 함께 어떤 동사인지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한 문장을 외움으로써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게 되는 거지 무슨 어 어 무슨 뭐랄까요 어 공식을 외우듯이 어 이것은 지속적이 됐는 세르르르르 뭐 이렇게 접근할 일이 전혀 아니다.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그냥 설명해드린 것에 불구합니다. 자, 보시죠. 나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세르동사였고요 오늘은 에스타르 동사입니다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랑 그냥 한번 살펴보기만 하고 여러분 입으로 계속 따라 해야 하는 구애 아시죠 저희 이제 음성 파일 준비되어 있는 걸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성 파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나오는 이제 남자 성우분의 목소리는 이분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남미분이십니다 남미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여자 성우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스페인분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발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뭐라고 하냐면 요 에스토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너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두 에스타스 그리고 존칭으로는요 우스텐 에스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요 세르동사 에스타르 동사 두가지를 펴 놓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외우고 나서 비교해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법칙에 유사성이 있어요 생뚱맞게 막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12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 그는 하면요 엘 에스타 하고요 그녀는 하면 에이아 에스타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하면 남성이네요 노스트로스 에스타머스 자 그리고요 여성은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스트로스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노스트라스 에스타머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니네들은 이렇게 쓸 때는요 보스트로스 에스타이스 그리고 니네들은 여성은요 그렇죠 보스트로스 에스타이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했을 때 우스테데스 에스탄 이렇게 하는데 노란색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문장을 쓸 테니까 우린 좀 더 공부할 때 편리해졌다 라는 걸 의미한다 자 그리고요 쟤네들은 자 복수죠 에이아스 에스탄 쟤네들은 자 복수의 여성입니다 에이아스 에스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세르동사에 이어서 자 이제 한개 고비만 더 넘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에스타르동사의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에스타르동사에